록티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록티비의 최경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했느냐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바삭바삭한 핫도그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정말 제가 자주 먹는 곳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명랑 핫도그인데 이게 또 그렇게 바삭하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그냥 먹는 먹방이 아니라 이 ASMR 마이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귀를 조금 더 자극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고요 귀로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간질간질한 바삭바삭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먹방에 처음에 시작이 없어서 어 일단은 핫도그를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자 여러분 아직 온기가 가득해요 자 검을 뽑아라 얍 얍 얍 얍 검보다 무서운 핫도그 야식은 핫도그죠 두 번째 핫도그를 꺼내라 얍 얍 얍 얍 얍 얍 감자가 박혀있는 그런 매운 감자 세 번째 이게 관건이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다 똑같아 보이죠 사실 이거는 이 안에 치즈가 가득한 통치즈 핫도그예요 일단 핫도그가 총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뭐 다섯 개 뭐 기본적으로 밥 먹고 후식 정도로 다섯 개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다이어트 중이어서 다섯 개 밖에 한번 먹습니다 자 이제 겉모습으로 다 똑같죠 이거 빼고 다 다릅니다 제가 먹으면서 감질맛나게 아주 설명해드릴게요 자 마지막 마지막 검을 뽑아라 얍 얍 얍 얍 다 똑같죠 이게 조금 더 긴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제 저희 먹는 모습을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마이크를 확 갈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 제가 이미 소스를 풀어놨어요 네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칠리 소스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먹어볼게요 사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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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짠 탁 탁 탁 탁 탁 탁 다 먹고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마이크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 말 즉슨 AS의 말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소니 내장마이크는 내장마이크만으로도 뭐 보니까 그렇게 막 안들리거나 이상하진 않아서 일단은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를 다음번엔 제대로 쓸게요 제가 그 현장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발견하게 된 그때 찍었던 영상을 제가 영상 뒤쪽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ASMR인줄 알고 하고 있는 경로기 경로기를 만나러 가시죠 세팅되면 오래걸려서 치즈가 조금 굳었네 그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먹고싶냐? 안돼요 다 잴거에요 비록 다이어트중이지만 너 살앉질거지? 약속해 여러분 안먹고 뭐하세요? 빨리 집앞에 있는 핫도그집을 가세요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바삭함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줬네요 아 좀 아쉬운게 포장을 하면 소스를 다양하게 먹부려요 치즈가루라든지 치즈 막 범벅 막 샥 해가지고 소스 막 뒤딱 들이 부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긴한데 하지만 지금도 맛있어요 맛있어보이죠 여러분 잘 안될거지? 다 이렇게 나가자 내 몸에서 약속해 그냥 먹어야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게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어있고요 육기 잘잘잘 제 두번째 검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해도 저는 아직 세척의 핫도그가 남아있습니다 꼬르륵 소리 알았어 빨리 먹어줄게 여러분 잠시만요 차원이 다른 두께가 있는 소시지와 눈을 맞췄거든요 여느 우리가 먹었던 추억의 핫도그 보다는 소시지가 좀 두꺼워요 살짝 여린 친구 같아요 색깔이 우락부락한 수제 소시지 이런 친구가 아니라 조금은 여린 수제 소시지가 아닐까 수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손으로 만약에 넣었으면 수제죠 그냥 맛있다 제가 먹으면 설명해드린다 했잖아요 이거는 매콤간자예요 왜냐면 소시지가 매콤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매운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 끼 식사에 생양고추가 없으면 거의 들어가지가 않을 정도인데 매콤하다고 해서 일단 사봤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혼자 재미삼아 치킨이라든지 이런 핫도그 이 ASMR 마이크를 들으면서 해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를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살 안 되기로 해서 저랑 협약을 맺었어요 록 스튜디오 협약이랄까요 거기서 약속했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다 꼬다리 놓칠 수 없죠 김밥도 꼬다리 핫도그로 찍고 꼬다리 맛있어요 자 그 다음 핫도그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날 기다렸던 너는 어떤 맛이니 베일에 쌓여있어서 널 알 수가 없다 에잇 먹어버려야지 에잇 맛있겠지 음 뭐예요 아까는 제가 치즈 전공을 안해가지고 치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까는 하얀색 치즈 얘는 노란색 치즈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놓고 매운듬 이게 좀 요러 Going to do things like 너 나랑 사귈래? 아까분도 다 먹으면 통 못자인가 이게? 아 이거 다음에 먹기엔 또 치즈를 열어놔가지고 또 이거 그냥 먹을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두 개 시켰거든요 이게 아닌가 체다 치즈 제가 치즈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치즈의 이름을 잘 몰라요 치즈의 이름을 잘 못해요 치즈의 이름을 잘 시청 치즈가 끝났어요 진짜 맛있긴 하다 먹고싶지 근데 진짜 배가 하나도 안자네 긴 거를 먹을까 짧은 거를 먹을까 소스를 뿌리고 긴 거를 먹을지 짧은 거를 먹을지 정말 고민되네요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혹시 몰라서 젓가락을 준비했거든요 네 이건 제가 좀 묶긴 제가 먹은 게 아니고 핫도그를 뒤집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전 다이어트 중이여가지고 이거를 다 먹었겠어요? 제가 설마 젓가락을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뭐가 설마 걸까 짠 이 친구가 때마침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본인의 자리를 뼈 빠지게 기다렸다는 거죠 자 나를 부셔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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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맛을 기다렸어요. 이 맛이 뭐냐면 숯불갈비야 똥에 나도 제 EMT잖아. 요새 이런 말씀 드면서요? 저도 신세대거든요. 갑자기 말을 다 듣네. 이게 한 2.5번 정도 씹을 때쯤에 두 번 씹고 아구가 들어맞기 직전에 향이 비강을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샥. 그래서 이렇게 부성해가지고 나가진 않고요. 이렇게 아무튼 올라와요. 향이. 팔꿈치 안 좋아주네. 아니 이게 진짜 딱 두 번 씹으면 향이 딱 올라와. 숯불갈비 향이. 소스에 올랐나? 제가 미리 준비한 젓가락으로 핫도그를 조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아 진짜 찔러 죽을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괜히 사고 타실 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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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렇게 핫도그 냄새를 맡고 길을 가다가 울 수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저는 동방 예의지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같이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께서 데코레이션 있는 경계선 있는 걸로 핫도그 먹으면 음식 먹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젓가락이죠. 여러분 젓가락 하나 더 만들러 가겠습니다. 랭킹을 매기냐면 아까 그 노란 치즈 있잖아요. 노란 치즈 저는 내일 또 먹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자 덕지 덕지 붙어있던 거 있잖아요. 살짝 그 매운 소시지 들어가 있는 그거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아니 내일은 그거 먹으니까 그거는 덕지 덕지 감자는 내일 저녁에 먹고 노란 치즈가 먹고 노란 치즈 들어가 있는 거는 내일 점심에 먹을 거예요. 아니 45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핫도그 다섯 개 클리어 했습니다. 바로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도 같이 먹어요. 안녕 여러분 안 먹고 뭐하세요? 빨리 저갑 뺑이나 똥어치밭하세요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물 다 안 들려 바삭함이 왜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해 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줬네요 주먹 뒤도 아니고 아휴 안 들려 지금 안 들린다고 마이크 아니라고 지금 ASMR 아니라고 뭘 조용조용해 이게 얘 안 된다고 지금 키라고 키라고 여러분 안 답답해요 얘 지금 안키고 요거 안키고 있어 요거 요거 안키고 있다고 얘 지금 비교적 잘 들리긴 하네 이거 키라고 요거 빨간 버튼 눌러 눌러 경로가 눌러 빨리 눌러 누르라고 누구 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